정말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요. 그리고 제 딸이 걸그룹 스트릿이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. 걸그룹 스트릿이 시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춤도 많이 따라해 주시고 세관경 많이 따라해 주시고. 자, 한 곡 더 할까요? 여러분 기분이 막 없으십니까? 행복하십니까? 무슨 노래 할까요? 이거 할까요? 같이 불러주실 거죠? 음악 주세요. Let's go! element.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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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